헛피스! 렉츠고! 헛피스! 워이오르스! 헤드스 업! 헤드스 업! 에릭, 겟이 자세퍼만. 다시 스트로잉 공격하고 있는 2001의 전도. 발에다 줘, 발에다가. 자꾸 발에다 줘. 뛰어나, 뛰어나! 뛰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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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나. 뛰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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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나. 여기서 주합류 욕장에서는 한 골 더 주면 무너집니다. 바로 침몰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7분이란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궁합 공간이 뻥 뚫렸어요. 공격, 공격 내 수비세. 완전히 뚫리고. 자, 호이스. 자, 4대3 상황에서 역습 찬스. 좁혀, 좁혀, 유아 좁혀. 오른쪽으로 패스. 아, 옵사이드가. 옵사이드네, 옵사이드. 옵사이드에 걸렸습니다. 지금 그 허지 선수를 본 것 같아요. 근데 허지 선수는 이미 깊숙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과감하게 한번 때려봤어도.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공격권은 2002 레전드. 네, 전환 좋아요. 아, 예. 오우, 이미 루트를 알았습니다. 예. 우와, 파울! 파울, 파울, 푸시 파울. 오, 이것도 밀었죠? 아하, 네. 와, 그냥 밀어버려, 손으로. 쟤네들은 자기네가 하는 걸 모르는가 봐. 쟤네들은... 그냥 힘에 밀렸다고 생각하는가 봐. 그렇죠. 턴, 저기 정우. 그렇죠. 정우야, 친구 받아. 자, 김정우. 오케이. 자, 다시. 이제 어떻게 공격을 할지 작전을 좀 짜봐야 될 시간입니다. 한 점수, 한 단기. 김정우 왼쪽으로 줬어요. 어, 막았습니다. 중간에 끊었고요. 자, 완박. 완박 좋은 패스. 고이스. 다시. 자, 이쪽으로. 여기서 이제 실수하지 말고 잘 만들어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아이고, 하지만 반칙 선언 되지 않고 바로 그냥 유플레이에요. 호이스, 호이스, 호이스. 자, 가운드. 아, 걸렸어요. 압박 수비 살려냅니다만. 나갔습니다. 나갔다는 얘기죠.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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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시간이 없어요. 파이팅은 있어요. 왼쪽에 우디입니다, 우디. 우디, 우디, 우디. 오, 이거. 경고. 빠졌으면 바로. 아. 경고죠. 쥐 올라왔어요. 경련이 일어났는데요. 아. 이게 맞았어요. 팔꿈치. 완전히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먼저 때렸다고. 따라가는 거. 가랭 사이로. 완전히 지금 뚫린 상황이다 보니까. 임요한 선수, 가랭 사이로 뺐거든요. 그렇습니다. 임요한 선수가. 이거 뚫렸으면 정말 위기였거든요. 자, 이제 후반전 5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자, 우디, 마르셀린은 안 되겠네요. 아. 쏙! 조금 심하게 지금 온 거 같아서. 네. 중요한 자원인데 오늘 많이 뛰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많이 뛰면 경련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조금 심하게 일어난 거 같아요. 우디 선수는요, 65분을 뀌거든요. 인력질질로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디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고요. 1번의 에릭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29번의 폴로사 라몬 선수는 콜롬비아 리그에서 뛰던 선수인데요. 네. 콜롬비아 출신입니다. 29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좀 더, 좀 더, 좀 더. 앞으로 한 발, 한 발. 미어 퍼스트, 오케이, 오케이. 집중해라, 집중해라. 자, 하지 선수. 젤라노 하지. 오! 야, 킥 좋았어요. 네. 역시 국가대표답습니다. 네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용대 역시. 저거 운봉이었으면 뭐 먹었다. 많잖아. 볼이 엄청 빨랐잖아. 난 먹었어. 난 먹었어. 저거, 저거 나 먹었어. 없어, 가. 가자. 간다. 자, 빠른 역습. 그러나 중간에 끊겼고요. 간다, 간다. 자, 교체 들어온 선수였는데. 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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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 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라몬 선수. 간다. 전수야, 전수야. 보면서 들어가. 자, 2001 레전드는 이제 남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네. 많이 스쳐있고. 그렇죠. 해줘야 돼, 해줘야 돼. 몇 분 안 남았어. 다 왔다. 자, 이대로 끝난다면 2대1로 2002 레전드가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레츠 고 워이오즈. 자, 오른쪽에 김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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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슈아 선수 만들어서. 반칙 얻어냈어. 아... 오! 에이! 어? 어? 레드 카드예요?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전반전에 경고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경고 누적 퇴장이 맞죠.